여러분 천만입니다. 저녁들 맛있게 드셨죠? 그리고 좀 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슬슬 여러분들이 지침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겹고 괴롭고 그런 모습들이 글로서 어느 정도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짜증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꿋꿋하게 참고 견뎌낼 줄 아는 그런 인내심과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이런 글을 들어보면서 야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럴 때 또 투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개미들이 지쳐와서 쓰러져 나갈 때가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기관과 우리 외국인들이 상당히 또 즐겨워 하죠. 전략적으로 그런 수법들을 많이 써요.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개인들이 개미들이 몰리면 주가가 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그럴 때 대부분 그래요. 그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전신 바짝 차리고 자분하게 잘 대응을 해야 돼요. 멘탈 관리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100점 100패입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맨날 3점만 쳐다보고 사는 삶도 피곤합니다. 3점만 쳐다보고 사는 삶. 갑자기 그냥 웃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3점만 쳐다보고 살아도 좋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또 피곤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다른 뭐 종목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옆에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그쪽 관련된 공부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힘들면은 저는 피곤하기보다는 저는 이상하게 즐겁던데 또 이게 또 피곤하시던 분들도 있는가 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시향도 다르고 스타일 다르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좀 총알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좀 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다 보니까 한 3개월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을 거예요. 아이고 참 횡보전자, 100원전자 많잖아요. 박스전자. 다양한 유행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깍스도 티타늄 박스 아니냐. 강철 박스를 넘어선. 그런 놀림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여러분들 특히 꾸준히 모아야 돼요. 몰빵하지 말고 꾸준하게 모으시라고요. 수량을. 뭐 갑작스럽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생기는 게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있어야지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시기가 엄청난 어떻게 보면 혹일 거예요. 추억의 시기가 되고 추억. 여러분들이 진짜 쓰라린 추억이 예전에 아 진짜 이때가 참 좋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항상 껄무새가 되면 껄, 뭐 뭐 했을 껄. 그런 후회하는 그런 추억의 시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껄무새가 되면 안 돼요. 글들을 잠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좀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시고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니까. 뭐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읽어볼 때 이상직님. 오르지도 않는데 계속 오른다. 60%에. 아이고. 오늘 배원은 올랐습니다. 그래도 오르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의 기대 심리와 뭔가 희망이 많이 담겨있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정금모님. 당연한 결과 삼정과 하이닉스는 중국 공상당 돕지 말고 철수해라. 철수해라. 하여튼 뭐 보니까 정치적인 글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미소 당분간은 그냥 요 모양일 듯. 좁아도 너무 좁아. 떨어지면 조당기 참 애매하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미양계님. 오늘 매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김성준님. 영기금이요. 사라져라. 영기금이 좀 답답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일어났어요. 영기금이 삼성전자 다 팔았으면 좋겠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기금 한 9.9% 정도? 9.8% 정도 아프실라 모르겠는데 그 비율을 우리 개인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기금은 삼성전자 주식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김용헌님. 요즘 주식은 투자가 아닌 투전판이 되어 있어. 재미없는 주식이라. 개미님들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제 뭐 코인으로 갈까요? 그리고 나래랑 엄마님. 내일 같은 날 영기금이 몰아서 많이 팔고 재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고 할 것 같네요. 저는 이번 배당금은 없고 사흘부터 크게 들어가서 1분기 배당금으로 한 주 살 수 있을 듯. 열심히 해서 사시면 좀 됩니다. 안동수님. 작년보다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하려고 매도 당분간 횡보하다 3분기에서 올라갈 것이다. 정병인님. 엄청 바쁩니다. 세월을 쫓아가기가. 이종근님. 제가 볼 때는 5월 중순까지는 큰 변동 없을 듯 합니다. 이광희님. 떨어져야 더 많이 줍줍하겠지만 배당금 재투자로 오를 것 같네요. 테마사 금강사님. 반갑습니다. 희망333님. 감사하고요. 우리 벤청님. 벤충님인가 보죠. 이걸 잘 읽었어요. 맨날 3점만 쳐다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베테랑님. 주식은 반타작. 짜장면 먹고 코인으로 갑니다. 코인은 180% 먹었는데 이 뭐뭐뭐 정권화에서. 그렇죠. 요즘 코인 재밌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코인을 갖고 있는데 샘플로. 저도 한번 100% 이상 먹어봤어요. 그런데 코인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투기판 같더라고요. 이수진님. 삼선 후 26주 매수했네요. 꾸준하게 잘 매수한다. 이분은 고전하게. 벌써 카카오 분할 매수로 750주가 되어 수익이 조금 났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장투가 답인 것 알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웃음금수강사님. 저도 3주는 10주 주었어요. 잘하시네요. 꾸준하게 잘 주시면 됩니다. 변정권님. 이럴 때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리수님. 내일마저 횡보하려나요. 총알이 없어 줍줍을 못하네요. 그렇죠. 다들 지금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있으면 좋은데 총알이 없어서 저도 지금 많이 줍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일락님. 천만전자님. 그리고 최송안님. 그래도 8만 4천원대 왔다리 갔다리 위안삼아요. 전 지금이 가장 좋아요. 지금 솔직히 왔다리 갔다리 할 시간이에요. 저도 뭐 솔직히 삼상승자 빨간불이지만은 지금이 좋아. 이 시간이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총알들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그 총알들이 더 확보되면은 더 사야 하거든요. 더 수량을 모아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CGS님. 3전은 2개월 더 조정해야 5월 말경 2분기 실적 폭등하지 않으면 구반전자 쉽지 않겠죠. 그렇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허허실실님. 이제 3전후 5천주 확보입니다. 대단하시다. 5천주.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주까지. 만주성까지 한번 갑시다. 달려갑시다. 레저영민님. 56주 매수했네요. 아유 잘하셨다. 유진희님. 잠시 쉬어야겠어요. 쬐금 지침. 쬐금 지쳤구나. 이제 좀 그 지침을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가셔야 돼요. 삼성전자. 빨리 삼성전자 고속도로로 빨리 오세요. 뛰어야 돼요. 지금. 임기상님. 올해 안에 10만전자 가기는 글러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구나. 맴맨님. 매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실행하십시오. 박정수님. 저도요.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철수님. 한 달 전 SDI 카카오 익절하고 3점 몰빵주는데 슬슬 후회가 밀려오네요. 그래도 3점 믿고 2분기 호실적까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기관 개인 단타는 올림픽 금메달감이겠죠. 아유 잘하셨습니다. 뭐 카카오 팔았다 하는데 또 카카오만큼 또 삼성전자도 오를 거예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강강양양님. 이제 그만 보랍하라. 보압이 계속 오니까 좀 재미가 없었죠. SJ민님. 삼성전자의 인생을 걸었다면 HTS 지우고 잊어버리시는 게 장투에 유리할걸요. 맞아요. 자주 보시는 것보다는 안 보시기 나아요. 어쩌다 한 번씩 보시기 좋죠. 라이언님. 지친다 지쳐. 너무 지치시면 안 돼요. 힘내세요. 우리 라이언님. 뭐 사자처럼 더 큰 힘을 내셔야죠. 문희호님. 개인들이 손 들고 나가기를 바라는 기관. 그래도 난 삼전을 믿어요. 천만전자 가지야.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우리 개인들 지치게 만든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털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들이 털어내야지 그걸 또 삼전 기관들이 싸게 사가지고 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올라가면 개인들 또 오를 때 사가지고 그때 또 팔아치우고 그 수법이 다 뻔한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왜 그래요. 다들 잘 아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이나 외인들이들 이렇게 뭔가 농락당하면 안 돼요. 잘 버티시한다는 거죠. 멘탈 강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뭐 특별히 차트 잘 보고 뭐 기술적으로 할 게 아니라니까 심리수함이고 자기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냐 없냐가 이렇게 판가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한 사고 방식과 단순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해요. 보면 진짜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옆에서 오늘 잠시 만난 그 우리 숙자 여자친구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엄청 잘하고 있더라고요. 주식을 너무 잘해요. 삼성전자 떠들어졌더니 뭐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 뭐 주린이가 아니야. 보면은 그만큼 멘탈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여성분들이 엄청 주식을 잘해서 수익도 좋아. 또 보면은 50% 이상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박사 무슨 뭐 어디 외국에 유명한 분은 경영학 박사를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수 출신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못해요. 상식적으로 오히려 진짜 공부 안 하더라도 자기 심지가 굵고 의지 있고 자기 뭐 사고 철학이 확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관이 확고한 사람들이 잘하더라고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멘탈 관리만 잘하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진짜 큰 수익 낼 수 있어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대부분 돈 법니다. 워런 베퍼 보세요. 그 사람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끝까지 가잖아요. 시간이 다 돈을 벌어 준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 유정님 반갑습니다. 여왕개미님 내른몰빵데이 몰빵 해야겠죠. 멸중친미님 글 잘 읽었습니다. 스윗레비님 내일은 오늘처럼 보압도는 하락하면 좋겠네요. 배당 나오니 싸게 좋아야겠습니다. 글 봤습니다. 하여튼 뭐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뭐 좀 뭐 그러니까 뭐 댓글 중에 그냥 영양가 없는 댓글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케이티님 웃음만 나와요. 예 맞습니다. 유나님 어떤 세력이 장난치는 거죠. 야 너무 신기해. 이윤주님 주식 사고 싶은데 계좌 만들기 어려워요. 계좌 만들기가 어려우면 직접 여름에 한번 시간 내서 한국수자증권이나 삼성증권 거기 가가지고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하면 어떻게 편할 수 있는데 처음은 좀 헷갈리겠죠. 한번 차분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토스증권이요. 이거 정보 하나 알려줄게요. 제가 토스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토스증권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 토스증권에 가입을 하면 저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랑 여러가지 주식 중에 하나를 준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금융서비스를 하는데 12일부터 주식 선불하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날 기준 참여인이 21만 명 된다더라고요. 21만 명. 그래서 18일까지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용자 전원에게 전원이에요. 전원에게 전원에게 국내 주식 한 주를 지급한다. 국내 주식 한 주. 그 한 주가 뭐냐.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대한항공 이렇게 하여튼 국내 주식 22개인데요. 22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주는 거죠. 하여튼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에게 익숙한 대표종복 총시총을 고려해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추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소 2천원대부터 많게는 39만원짜리 주식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 어차피 어플 하나 만드실 경우에 토스 증권의 어플을 만드세요. 저도 한번 이번에 만들려고요. 저도 여러가지 써요. 뭐 한투 삼성 여러가지 쓰는데 키움 한번 토스도 한번 만들어봐서 이번기 한 주 준다는데 공짜로 한 주 한번 득템해 볼 예정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정보 한번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시고 내일 또 배당 한번 멋지게 또 써야겠죠. 쏘면서 또 수량 한번 멋지게 내려봅시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봬요. 다음 시간에 봬요. 네.